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TSMC 깜짝 실적 대만인데요 대만의 TSMC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ADR로 상장돼 있는 주가도 좋았고 반도체 관련 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SK하이닉스 3.6% 삼성전자 2% 이상의 플러스권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3일 전 정도 됐죠 대만에서는 2020년 3월 이후로 주가 부양 체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2년 만에 꺼내드는 카드가 나타났고 그때부터에 대한 TSMC의 흐름 이후에 이번 실적 깜짝 실적에 대한 발표까지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평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텔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8월 달 정도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 최소 한 자리 수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를 두면서 실적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죠 삼성전자는 GDDR6라고 하는 것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주요 고객사와에 대한 미팅까지 이번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가 그게 장비든 전공정의든 후공정의든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에 대한 인상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개발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생존 전략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TSMC에서에 대한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조금 연관을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오전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2% 3%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더욱더 잘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점심시간 정도 되면서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한 플러스 정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시장 더욱더 단단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반도체의 강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 또 지수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향방 특히 상방이 정말 반가운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6월달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동산은 이제 일괄 생산 방식, 포괄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동산은 이제 마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동산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가격은 5만원, 손절 가격은 3만 8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소부장단이 오늘 모처럼 안에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머티리얼즈에 주목하셨습니다 한 3%가량의 프로세트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셨다가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볼까요? 다음 테마는 우영우 신드롬, K-컨텐츠 주 기대감 쭉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좀 꺾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영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는 차이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몇 기업들, 상대적으로 덜 갔었던 기업들은 상승세입니다 쇼박스 3%의 플러스권 그리고 합병 소식이 있는 CJENM 1.3% 상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영우 관련된 종목은 에이스토리 그리고 지니뮤직 두 개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KT 지니에 대한 것이 지니뮤직의 3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영우 관련해서 에이스토리에 대한 상승을 지니뮤직은 좀 못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추가적인 갭 상승 이후에 대해서 상승폭을 좀 축소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컨텐츠 산업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컨텐츠, 그리고 영화, 그리고 엔터, 에스테틱 등등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고무적인 특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런 섹터 테마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피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시죠 우영우에 대한 신드롬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우영우의 대장주인 에이스토리는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지니 뮤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극장 쪽에 대한 것으로 좀 포커스 좀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은 뭔가 1등으로 갔었던 기업 때 호재가 있으면 2등, 3등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컨텐츠가 지금 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기업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슈박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3일에 송강호 이병원 중형인에 대한 비상선언 개봉도 예정 중에 있고요 동산은 컨텐츠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지금 현재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250원을 잡을 거고요 손절 가격은 4,750원 잡고 대응하시면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바이앤 홀딩 관점 모두 다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 안에서 이제 영화 기대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극장 쪽 가지고 있는 쇼박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확장하자면 엔터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엔터주가 그래도 좀 주가도 견주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M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JYP 있는데 사실 JYP가 재무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고 좋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오기 힘든 SM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에스파에 대한 판매 호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월 달에 컴백 예정 중인 블랙핑크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YG엔터테인먼트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적인 측면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놀자주가 조금 더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엔터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